다들 데이! 하와! 자 여러분들 오늘은 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것도 요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루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를 규제하고 있잖아요 요즘 제일 뜨거운 제일 핫한 것부터 얘기할게요 게임 규제부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국에서 이제 게임 산업을 규제했다기 보다는 중국이 이제 정부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관영 매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언론에서 게임은 정신적 마약이다 게임은 마약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일단 중국의 뭐 게임 시장이 어마어마한 건 뭐 여러분들 아시죠? 게임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특히 그 중국의 그 게임 중에 왕즈 어룽야오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제가 그냥 플레이하는 화면만 그냥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 약간 롤 짭퉁 그런 거 아니야 느낌이? 아닌가? 아니면 그냥 중국판 롤인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임이에요 이 왕즈 어룽야오라는 이 게임이 하루에 평균 이용자가 1억 명이라 하루에 평균 이용자가 1억 명이래 1억 명 하루에 1억 명이 이걸 한다 이거야 짧게는 뭐 몇십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길게는 뭐 8시간 10시간까지 한다는 거야 와 스케일 대박이다 중국의 게임 규모 시장이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수치만 읽어드릴게요 중국의 게임 시장 규모가 2,700억 위엔이래요 2,700억 위엔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어디서 먹고 있느냐 아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뭐 조금이라도 게임을 해봤다는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는 중국의 어디입니까? 텅슌 텐센트죠 아 그렇죠 텐센트죠 자 중국 관영 매체가 3일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중국이 IT와 사교업계에 이어 게임 산업 규제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이자 매출의 3분의 1을 게임에 의존하는 텐센트는 최근 당국이 각종 규제에 잇따라 강탈을 당하는 모양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정신적 아편이 수천억 가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를 지적하며 당국이 더 강력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 맞아 정확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산업 어떤 스포츠도 한 세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발전이 허용돼서는 안된다라며 온라인 게임을 마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텐센트 지금 주가 보면요 그냥 폭포수입니다 텐센트 주가 흐름 보면 지금 거의 뭐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1년 전보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죠? 이렇게 어 이거 또 좋을 때는 이렇게 쓱쓱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또 또 내려오다가 내려오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전세계 4차 델타 바이러스 이러면서 떨어졌다가 규제에서 훅 한번 돌아오고 훅 아 이거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당연히 이렇게 확 떨어졌으니까 많이들 주웠겠죠? 아 이거 저점일 거야 저점일 거야 빨리 줍줍하자 먹자 먹자 그러다가 또 또 때려먹고 훅! 아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 아 이거 이제 바닥일 거야 빨리 줍줍하자 주워 주워 이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중국의 이런 주식 이런 그래프를 보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의 이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무슨 퍼 여러가지 지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그런 것들 지표를 보면서 중국을 투자한다? 어 PER EPS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지표들 어?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 어? 뭐 재무제표 보면 뭐 아우 뭐 뭐 이런 것들 어?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중국의 주식 뭐 이런 주가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식 지식 선에서 그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텐센트 이렇게 때려맞았죠 그죠? 근데 그 밑에서도 뭐 죽고 있다니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텐센트만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전세계 게임주들이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 쪽이 이제 게임 산업 쪽에서도 큰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의 기업들은 전부 당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다 각자 중국의 사업가들이 다 운영을 하는데 운영하다가 여러분들 항상 말하잖아 중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권위적이고 제일 최고여야 되는 사람은 시진핑이어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제일 세력이 크고 영향력이 있고 제일 권력이 센 조직은 중국 공산당이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기업이 총수든 시진핑 혹은 중국 공산당보다 더 날뛰었다 더 잘나 보였다 아니면 뭔가 세력이 더 커지는 것 같다 아니면 뭔가 중국의 공산당 외쪽으로 뭔가 세력이라든지 민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중국에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뭐든 간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중국에서 때린 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 뭐 지금 요즘 청소년들한테 너무 피해가 많이 가고 인터넷 중독이 되면서 중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했지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도 어느 정도의 이런 그래도 나라의 민심은 살피잖아요 자 게임 게임을 하게 된다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다들 현질을 해야 그 게임도 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일단 이 게임을 하고 있는 부모들 그 사람들은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기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민심이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건 문제가 된다 이건 뭐하냐 그럼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에 맞설 거 아닙니까? 중국은 그걸 못 봐요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아 지금 중국이 규제하고 있는 게 게임 방금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뭘 또 지금 규제를 하고 있냐 얼마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사교육 사교육도 규제를 했죠 그렇죠? 사교육은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교육을 좀 들었습니다 저 중국에서 16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다닐 동안 제가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녀봤겠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번에 때려 맞은 신동팡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교육회사 신동팡 신동팡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가 거의 무슨 한 몇 년 전이냐 20년 전입니다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그때 신동팡에 가서 영어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걔네들은요 그냥 구멍가게였어 베이징에서도 몇 개 없었고 그냥 조그마한 교실 있잖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조그마한 교실 해가지고 한 20명 앉혀놓고 막 이렇게 영어 가르치던 그런 학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막 상장이 돼있고 막 시가총액이 무슨 막 완전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사교육도 잘 생각해보세요 사교육도 이게 어떻게 보면 민심이에요 일단 사교육에서 돈이 많이 쏟아지잖아 돈이 많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중국도 잘 사니까 사교육에 돈 엄청 쓰거든요 근데 사교육에 돈을 엄청 쓰기 시작하고 사교육이 이렇게 너무 뛰어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일단 많은 전문가 분들 분석으로 이해하면 아 그러면 이제 양육비가 많아지고 양육비가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다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게 양육비 이거를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규제를 한 거다 그래야 이제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사교육이 공교육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얼굴에 먹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어떻게 사교육이 중국의 공교육 중국의 공교육이면 그것도 중국의 공산당이고 학교의 학교 선생님들 다 당원이고 그 다음에 우수 학생들 다 당원으로 뽑고 있는데 그게 다 공산당 조직인데 공교육이 사교육한테 뒤처지고 그러면 아 중국 공산당 체면 얻다 둡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에 돈이 점점 많이 모이면서 사교육의 산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아 이거 좀 규제해야 되겠다 물론 뭐 복합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뭐 중국 관방에서는 약간 이런 거죠 중국 관방에서는 아 이거 뭐 뭐 지금 코로나 지금 그 문제도 있고 코로나 문제 거들먹거리면서 애들 양육비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뭐 뭐 가장들한테 부담이 된다 뭐 이런 핑계도 있고 여러 핑계가 있는데 아무튼 사교육도 그렇게 규제가 되고 대표적인 이런 공산당들을 위한 규제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다 얘기했잖아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전 세계의 여러 대형 IT 기업들 포털사이트 이런 것들 다 중국에서는 규제해버리잖아 이거를 왜 규제를 할까요 여러분 뭐 말로는 아 중국의 데이터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의 데이터는 해외로 넘어갈 수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시장을 구축할 거다 아니지 그 수많은 전 세계의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들과 여러 가지 공산당이 해왔던 실수들과 역사와 진면목이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다 본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 세계에 눈을 뜬다고 생각해봐 공산당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폰에 보면 외국 어플이 없어요 거의 다 중국 자체 어플이야 중국에 깔릴 수 있는 해외 어플 뭐 있는지 얘기 한번 해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또 뭐가 뜬느냐 일단 그런 거를 다 규제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중국 공산당이 이 사람들 세뇌를 시키고 이 체제를 만들고 자기들이 지위를 무조건 지키는 데 있어서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방해가 된다 이거야 왜냐 그 위에는 중국 사람들이 몰라야 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건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것들이 중국에 터지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이야기라든지 여러가지 상황들이 지금 해외로 다 그때는 아직 통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니 기사화된 것들이 다 해외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외국 기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했는데 지금 중국은 언론까지 다 통제하느냐 어떻게 통제하느냐 외국 기자들 함부로 취재 안됩니다 함부로 취재했다가 중국이 그런 그 공산당 그 뿌락지들한테 가서 막 쳐맞고 카메라 뺏기고 난리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기사 떴잖아요 외국인이 그거 홍수 난 거 취재하려 했다가 사람들 모여가지고 맞을 뻔했다고 봤죠? 똑같은 거예요 취재 함부로 못하게 하고 중국 기자들도 기사 함부로 못 써요 그리고 기사 쓸 때 절대 부정적인 그런 심한 단어라든지 부정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 못 쓰게 해요 중국이 외치는 그런 거 있어요 쩍 넝량이라고 있습니다 쩍 넝량 중국이 좋아하는 거 쩍 넝량 쩍 넝량이 뭐냐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파워 이런 걸 얘기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파워 좋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진실을 알 필요 있는데 중국은 그 긍정적인 파워 이거를 약간 좀 이상하게 이용하죠 아 니들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중국의 안 좋은 걸 얘기를 하고 뭔가 중국의 진면목을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부정적인 파워다 그거는 배제해야 된다 이게 뭐야? 이 세상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귀를 열면 그건 부정적인 파워래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하고 어? 입 다물고 어? 눈 감고 그거면 너는 이제 긍정적인 파워다 어? 이거야 그러니까 지들 마음이라 이거야 딱 봤을 때 어 이거 좀 그런데? 그럼 너는 불법인 거야 너는 범법을 한 거야 지들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또 뭐까지 규제하느냐 여러분들 와 나 오늘 이 기사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 좋아하는 뭐 콘텐츠 좋아하는 채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비슷한 상대는 그런 콘텐츠가 추천이 되고 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이제 그 알고리즘까지 컨트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고 싶은 것보다는 우리가 보게 하라는 거 중국이 말하는 그 쩍 능량이 가득 찬 그런 영상만 보게 해주기 위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알고리즘 콘텐츠 추천까지도 이제 규제가 들어갑니다 기사 떴어요 보고 싶은 건 우리가 정한다 폭주하는 중국 관영신화통신에서 알고리즘 콘텐츠 추천도 관리 IT 인터넷 규제 고강도 규제 중국 무슨 뭐 관영 매체에서 더 나은 문화와 예술 비평을 촉구하며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해 새로운 정책 지침을 내놓았다 더 조 더 나은 문화래 더 나은 문화와 예술 비평을 위해서래 아 핑계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 그지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 따져보면 중국 공산당한테 이롭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 체면이 깎이고 시진핑보다 저 더 잘난 새끼가 나온다 그러면 규제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뭐 이런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새로운 지침은 중국 콘텐츠 창작자와 배급업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방향을 고수하고 마르크스주의 문학의 이론과 비평을 강화하며 문학 비평의 사회적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저급하고 저속한 콘텐츠나 유사 오락 콘텐츠의 확산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중국은 문학과 예술 비평의 기준을 향상하고 사회적 가치를 우선 둘 것이며 우리는 온라인 트래픽의 노예가 될 수 없으며 상업적 기준이 예술적 기준을 능가하도록 할 수 없다 사이버 공간의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알고리즘 추천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잘못된 콘텐츠의 확산 채널을 제공하지 않겠다 서면적으로는 뭔가 그럴싸하잖아 근데 까놓고 얘기하면 진짜 좀 이렇게 공산당이 발전에 의해가지고 좀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런 콘텐츠를 다 까버려 이거예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중국 공산당 측에서 중국인들이 뭘 보고 무엇을 공부를 하며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는지도 자기들이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까놓고 얘기하면 자 이번 조치는 중국인들이 온라인에서 보고 즐기는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 알고리즘과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가운데 나왔으며 바이트댄스나 텐센트와 같은 텐센트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 업체들에 대한 더 강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콘텐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류 량 이거를 이제 규제하겠다는 거야 쓸데없는데 돈이 모이고 있고 쓸데없는데 돈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세력이 커지고 있고 쓸데없는 데서 세력이 생기고 있고 부가 쌓이고 있다 이게 중국 당국이 판단한 거일 거예요 옛날에 한창 이제 뭐 중국 기업이 미국 상장하고 이제 세계 돈이 좀 모이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을 때는 아 돈이 모이고 할 때는 중국은 가만히 있었어요 외국에서 뭔가 회사를 중국에 차리겠다 하면 이것도 줘 저 혜택도 줘 아이고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중국은 돈 많이 벌었다 이거야 돈 많이 벌었는데 중국 내수시장 큰 거 인정해요 15억 인구인데 근데 그 내수시장에 돈이 이렇게 돌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엉뚱한 대로 모이고 있는 게 중국 당국은 그게 불만이라는 거지 지금 미국한테 반도체 때려 맞고 뭐 뭐 뭐 지금 뭐 뭐 뭐 2차 전지 뭐 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산업들 있잖아요 올라가야 할 이런 것들은 지금 안 올라가고 있고 어? 중국 공산당이 한 말을 빌려 쓰자면 사람들은 데이터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트래픽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 이상한데 돌고 있다 아니 그렇게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돼가지고 돈을 이렇게 보았고 부를 축적해놨는데 왜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막상 지금 국력을 확보한 데 있어가지고 그런 발전해야 될 그런 산업은 발전 안 하고 있고 무슨 뭐 인터넷에서 틱톡에 춤을 추고 있지 않나 재벌 이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부를 막 자랑하고 있지 않나 막 먹방 하는데 중국 먹방 스케일도 큰 거 알죠? 뭐 물론 한국에도 먹방 대식가들이 많지만 중국 대식가들 진짜 미친 사람들 진짜 많아요 막 먹방을 쓸데없이 하면서 양식을 축내고 있지 않나 이러니까 중국 당국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런 모습만 맨날 하루종일 틱톡에 나오고 웨이버에 나오고 요쿠에 나오고 위챗에 나오고 중국 사람들은 맨날 그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정신이 이상해진다는 거지 무슨 요즘 뭐 90세대 요즘은 공공세대잖아요 공공세대는 아예 뭐 일을 안 하려 그래 그냥 화려한 것만 쫓아다니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어? 쉽게 돈 벌려고 그러고 이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떻게 보면 틱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틱톡 알죠? 틱톡에서도 큰 트래픽과 큰 데이터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요런 얘기하면 약간 좀 꼰대 같을 수 있는데 꼰대 같은 얘기 한 마디만 할게요 틱톡에 맨날 나와가지고 한 5초짜리 영상 이렇게 예쁜 척 하면서 라라라라라 이러면서 막 예쁜 척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거기에 조회수가 몇백만이 찍히고 걔네들이 광고가 몰리고 돈이 몰리고 이게 뭐냐 이거야 어? 요즘 애들 진짜 이걸로 이게 뭐야 이거지 그러니까 딱 이거지 중국 공산당 시진핑이 딱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요즘 애들 이렇게 잘한다 이게 말이 되니? 야 시발 이거 공산당 미래 있겠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가끔씩 뭐 틱톡이나 릴스 이런 거 보거든요 보다 보면 은근히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때 있는데 근데 진짜 까놓고 얘기해보면 제일 비생산적인 일이고 제일 쓸데없는 지고 정말 진짜 와 정말 왜 하는지 모르는 그런 거잖아 근데 거기에 돈이 모이고 있다고 생각해봐 부가 모여 거기에 어허?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와 돈이 너무 쏠리잖아 자 그러면서 일례로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당국이 대중의 충성심과 국가관 고향을 위한 도구로 선호하는 문화나 예술 비평이 아니라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스캔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새로운 지침의 세부사항이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자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통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잖아요 그죠? 보내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 그... 바이트댄스의 회장 그러니까 틱톡을 맡는 그 회장 나이가 38살밖에 안 돼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근데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은퇴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딱 이거야 박수 칠 때 떠나는 거예요 내가 더 날뛰다가 중국 공산당이 날 때려가지고 내가 쳐맞고 내려갈 바에는 그냥 내가 지금 제일 멋있을 때 떠나겠다 이거예요 되게 똑똑한 생각이라고 들어요 나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정도 위치에 있겠지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돈이 많잖아요 돈도 많고 이제 노하우도 있고 사람들도 있겠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새로 시작해가지고 다음 뭔가 회사를 추진한다 중국에서 안 만들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절대 중국에서 안 만들 것 같아 어...